3조가 날라갔으니까 이게 10조 3천억이 6조 3천억이니까 딱 3조가 날라갔어요. 1인당 만 명이 얼마? 3억씩 깨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주식이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공부 필요 없다고요? 공부 필요 없대. 전문가가 오늘도 미풀어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온통 그저 목숨 걸고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에도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한다. 왜? 왜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부자 돼야 되고 노후를 보장해야 되고 편안하게 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폴로님도 어서오세요. 왜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무조건 해야지. 주식이 무서워요? 또 갑니다. 또 가잖아요. 템플턴에 같이 투자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려주고 오늘도 또 나가나? 뭐가 나가는지. 오늘 시즌을 어제 상한가 나갔다고 정지시켰어. 정지시키거나 말거나. 내일 또 가지 뭐. 그렇죠? 왜 또 가요? 당연히 또 가지. 그게 뭐 정지했다고 끝나나요? 주의. 오늘 또 시즌인데 그냥 확 나갔네. 정지냐?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경고. 문 대통령이 여기 갔다는데 뭐. 그렇죠? 떠날라 가라. 정지시켰나 봐. 그렇죠? 그럼 너도 나가냐? 진단키트. 어우. 또 나가네. 아유 전무관이 나 사야 돼요? 당연히 사야지. 수젠택. 아유. 또 나갔네. PCL. 왜 끝나지 않았다고 자꾸 그래도 사람들은 못 살까? 너무 올랐대. 하나같이 투자자들을 물어보면 너무 올라서 난 무서워서 못 산대. 또 올라가면 그때서야. 아니 펀더멘터리 아직 안 끝났는데 뭘 없을래요. 펀더멘터리 안 끝났다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발동 걸리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는 모두 수출 들어간다. 이야. 대한민국 부자된다 진짜. 대한민국 부자됩니다. 자. 가나갑니다. 시장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멀었다는지. 그러니까 시즌에 어우. 18% 날라갔어요. 이야. 멋져버리다. 우리 유리원어들. 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절대 꼼짝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무슨 뭐 30% 먹고 20% 먹고 그런 게 없어. 우린 샀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버려야 그냥 돈이 제법 커지는 거지. 찌끗 먹다 마냐? 아휴. 먹다 마냐? 그죠? 먹다 마냅니까? 커질 때까지 제발 들고 가라고 그냥 제가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그냥 벌벌벌벌 떨어. 큰일 날까 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시스템 설정해 놓고 가라. 걱정할 필요 없다. 시스템 딱 매도 매도 사인 딱 설정해 놓고 그냥 가버리면 올라갈 때까지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뭘 그렇게 그냥 쫄아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 그죠? 부자 업무님도 어서 오세요. 제 말도 없고. 아 이거 살까요? 아직도 괜찮지. 그랬는데 또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쳐다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아이고 참. 살아 살아 그냥 그러면 과감하게 뺏인 거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해. 너무 올랐으니까. 그죠? 자. 미국에서 이제 이조불. 슈퍼 부양 합의를 하면서 쏟아지는 경기 낙관론이 터지는 거지. 아 미국 달러를 2500조를 뿌려버린다? 이야. 뭐 까짓 거 내 돈이냐 니 돈이냐. 그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 갖다가 FRB에서 막 찍어내는 거지. 뭐. 찍어내. 까짓 거. 어디로 다 그 많은 돈이 사라졌을까? 새벽 백악관과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2조 달러. 아니 2500조.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 패키지 내용에 전껏 합의했다. 국민당 1인당 1200달러로 지급한대요. 뭐 이건 일부죠. 그죠?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에서 1인당 무조건 10만원씩 준대. 아니 껌값을 줘서 뭐 할 거야. 그런 거 왜 해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걸 갖다 펑펑 쏟아 부어줘야지. 그죠? 자영업자들 세금 감면해 주고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줘야 뭐가 그 다음에 기업을 갖다가 세금 감면해 주고 뭐가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부양책을 써야지. 돈만 퍼주면 뭐 다 해결됩니까? 자 여기에는 엄청나게 이것도 있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우리만 못하고 있나요? 시장원을. 또 흔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는 갑니다. 누군가요? 펀더메터리 튼튼한 시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자 오늘 또 하나 멋있는 얘기가 나오대요.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자 5대 금융지주가 또 증시와 채권안정펀드에 각각 1조씩 해서 2조씩 투자하니까 10조를 투자하는 거죠. 세 번째 발병은 오일머니가 석유전쟁을 벌이면서 3월만 10조 737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싸움 붙는 바람에 미국이 그냥 얻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큰손도 어디다 미국 셰일가스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했죠. 거의 2천억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손실이 많이 나서 다시 천억을 또 추가 투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내가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0% 증가하고 반도체는 20.3%가 증가 이게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1월부터는 디렘 반도체 가격이 올랐죠. 어제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세대 디렘 반도체 DDR5를 또 개발했죠. 난리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시젠 또 상한가 가나? 자 그죠? 나? 삼성전자 살래요? 또 상한가 가겠네. 어디까지 갈까요? 몰릅니다. 또 올립니다. 자 시스템에 추가 올립니다. 우리 유리원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는데 끝까지 간다. 어디까지 갈 때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냥 시스템으로 따라가라.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하려고 그랬나? 이게 그죠? 수출 메모리 반도체 DDR5가 삼성전자 어제 개발했다고 해서 또 뉴스에 나왔죠. 어쨌든 상당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는다. 슬슬 사볼까요? 오늘 못 갔죠? 슬슬 사볼까요? 아니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자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자 올라가면 옆으로 설 거구나 또 등락을 하면서 올릴 겁니다. 그냥 안 갑니다. 그냥 급반동으로 쭉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다가 그죠? 찔뻑찔뻑 하면서 그죠? 갑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BC 월드 제약은 나갔나? 오늘은 못 올라갔네요. 그럼 누가 올라갔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 잘 갑니다. 우리 유리원들 잘 들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그 몇 푼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들고 가세요. 어우 잘 나가는데 그죠? 가만히 들고 가니까 수익이 점점 커져.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이제 시작인데 뭐가 겁나요? 자 이번에 그래서 또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를 긴급 투입한다고 어제 문 대통령이 그죠? 대기업에도 안전망을 하고 금융 지원 규모의 50조에서 100조로 늘렸죠. 그래서 자영업자에도 58조 지원하고 자금시장에 45조를 지원해서 뭔가가 신속 이걸 갖다가 정부를 안정시키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벌써 했어야 되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벌써 했어야 된다고.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벌써 이미 1월 달 1월 제가 중국에서 넘어올 때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정확히 1월 6일입니다. 한국으로 넘어온다. 1월 6일 날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심각한 위기가 올 거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들을 서서히 매수하고 제가 실제로 얘기했던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3월 말이 왔는데 지금 1월 6일부터 정확히 1월 6일 날에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한 날이 중국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 어쨌든 그것이 인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는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야 되죠. 그죠? 또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개미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저가 매수 준비로 대기자금성이 투자 예탁금이 물론 4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돈이 이리 왔나요? 채권 팔아다가 다 이쪽으로 왔나요? 엄청난 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폭발하면 개미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차세대 SK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소송 증거인멸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선 뭐죠? 조기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럼 누구 사야 됩니까? LG화학은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야 돈 안 줘? 너 그럼 한 번 혼나봐라 빨리 합의해요 돈 줘요 돈 주고 끝내야지 싸움 질여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러면 LG화학은 돈이 괜히 생기지 우리 기술 빼갔냐? 야 돈 주지 않으면 너네 합의 안 해줄 거야 이게 실제로 이제 일이 밝혀진 거죠. 자 코로나 19로 기업 실적이 지금 충격이 간다. 시청사항이 85%가 영화비익이 폭망한다. 당연히 1월 1분기는 시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폭망할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마음대로 갈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가는 게 6개월 선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왜요? 그럼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 상황은. 자 미국이 자그마치 25조를 투자한다? 아 2500조를 투자한다. 알았어. 그럼 주식시장 다시 살리겠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 그냥 들고 맞짱 떠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주 간다고 해도 그냥 다 팔아버리고 없어. 솔브레인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뭘 팔아요. 팔기는 안 팔면 그냥 돈이 다 올라오잖아요. 쭉쭉쭉쭉 올라오잖아요. 우리 어디서부터 산 건데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50% 제가 잘르라고 했어요. 잘라라. 안 대응해도 된다. 비중 적당하면 안 대응해도 또 사. 현금 도의한 사람 또 사요. 쭉쭉 올라오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 까먹어요? 부실 종목은 여러분의 돈을 까먹는 거지 좋은 종목이 왜 까먹어요? 들고 가면 다 돈 버는 거. 나 돈 벌 때까지 안 팝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다치고 잘못되는 게 다 뭐예요? 부실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왜 그만두게 되나요? 부실 종목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은요. 기다리면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돈을 벌어줘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개인 투자에 따라 좀 많이 올라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다고 못 쫓아가고 너무 떨어졌다고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기업에 돈 업했는데 기업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시장이 나빠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 지가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예요. 아니 내가 적금을 은행에다 뒀는데 빨리 이자 안 준다고 해야 겁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자 줄 때까지 그럼 얘가 돈을 벌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투자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가치가 괜찮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치가 날마다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기다리면 돈이 된다. 그게 기다림의 미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에이 내 종목은 나쁜 종목이야. 그리고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짤로 가는 종목을. 아이고 그러니 돈이 될 때 시간을 기다리면 돈이 좀 일하게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돈이 일하게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빨리 급해. 돈 일하게 하긴 뭘 일하게 해요. 내가 빨리 돈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빨리 빨리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빨리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좋은 기업에 매수해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돈 버는 기업에 사서 그냥 돌아버려라. 그런데 그냥 그거를 그냥 못 사고 끙끙대고 자 이번에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질격해서 개발한 진단키트를 수출 허가했죠. 기업들이 누구요? 시젠 렙지노믹스 PCL 이게 상장기업입니다.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스 이런 것들은 비상장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왜 그러냐면 솔젠트 같은 경우는 이 SDGC 애가 판매권을 갖고 있어서 이거 지금 미국에 뭐 그죠?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슈원스는 또 어디 거 그 다음에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캔서롭은 비상장기업인데 조금 상장실질 검사하고도 걸렸고 정지되어 있죠. 또 수젠택은 유럽에 승인했다고 그래갖고 또 젠큐닉스 이런 거 진 매트리스 바디텍 매드 엔지킨 생명 파미셀은 또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 또는 후보물질을 발견했다.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또 백신 개발 착수로는 HLB하고 개발 착수들 갔대요. 코레셀트리오는 이제 헬스케어는 언제요? 7월 달이면 백신이 나온다. 치료 백신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오늘 다운 뉴스 중에서 누구냐면 이민 메디라는 기업인데요.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것이 마크로젠이 들고 있다고 4.5% 또 SV인베스트먼트가 9.29% SV돈 잘 못 버는 기업이야. 마크로젠은 그나마 조금 낫지. 마크로젠 이게 약간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민 5명 중증 환자를 치료했더니 효과를 봤다. 이래가지고 이민 메디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참 여러분 우리를 유료 얘기 안 했는데 아직 마크로젠 오늘 뉴스가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가면 되지 뭐 그렇죠? 이민 메디라고 그랬고 이런 것들이 투자한데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반도체가 끝났나요? 삼성전자가 가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개인 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신용규모 좀 보세요. 제가 아까 3조 3조가 줄어들어 들었죠? 미수금하고 반대면에 드러나는 거 봐요. 9월의 일동안 3조 7300억에 다가 거의 지금 지금 4조가 털렸죠? 잠깐 볼까요? 얼마 털렸나 보세요. 신용보면 개인들이 4조가 털렸나 보다. 진짜 1인당 4억씩 날라갔네. 9월의 일이 아니라 10월의 3300억이니까 지금 뭐죠? 6조 3000억 10조 3000억 그럼 뭐요? 4조가 날라갔습니다. 4조가 이게 미쳤군요. 10월의 일 동안 대충 4조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1인당 만 명이 1인당 얼마가 깨진 거예요? 대충 얼마가 깨진 거예요? 1인당 4억씩 깨진 것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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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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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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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봐요. 돈이 얼마인가요? 조단위로 샀습니다. 조단위로 1조 7조 2000억 장난도 아니에요. 7600억 7800억 9000억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동안에 코코넛 코코넛 다다시 또다시 돈 들고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너무나 잘하거든. 그죠? 전 세계에서 호령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날이 오지 않을까? 자 지금 이문 메디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이 만약에 백신 개발해서 전 세계를 보급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뜨는 겁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사실일 거예요. 전 세계인들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어디 회사입니까? 한국 회사라는 사람을 몰라도 일본 회사라는 얘기는 많이 할지 몰라도 한국 회사라는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백신 개발해서 전 세계를 보급했다 그러면 전 세계인이 한국을 모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엄청난 홍보 효과잖아요. 대한민국에 저절로 홍보되지 않아요. 그럼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지 않나?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렇죠? 그냥 광고가 됐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한민국 살고 있다는 거니요. 외국인들이 유럽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유럽인들이 다 모여 한국을 부러워해서 그냥 난리예요. 지난번에 진단키트 발로 찼다가 덴마크가 엄청나게 후회하고 국민들한테 사과 벌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건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정치인 관계없이 자부심 기업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고맙잖아요. 자 또 봅니다. 버핏 아저씨가 요즘에 할아버지가 참 잘못 투자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보면 항공주를 두 개나 사고요. 그렇죠? 델타항공 사우스 웨스트 항공 손실이 꽤 많이 났습니다. 델타항공 51%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우스에도 25% 지금 더 떨어졌겠죠. 그렇죠? 항공은 지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살라고 그러나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대한민국 지금 대한항공도 갈 데가 없어. 그렇죠? 중국으로 날아가는 중국에서 마가 일본에 날아가는 일본에서 마가 어디로 가요? 집에 있어야지 뭐 그럼 여러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더 좋은 종 많은데 에라 진단키트나 사야 되겠다. 그렇죠?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니다. 펀더멘터리 그럼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살까? 그렇죠? 이제 누구 살까요? 돈이 2,500조 풀린다. 아 가만히 써봐. 증권주 슬슬 주술까? 그렇죠? 증권주 슬슬 주술까? 또 누구 주워야 돼요? 아 유가가 어떻게 될까?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면 달러 약세네. 야 대한민국 돈 돈같이 올라가겠네. 야 니네 그렇게 많이 푼다고? 알았어. 달러 약세로 가면 이제 아 그러면 뭐해요? 빨리 팔아야지 달러 한국 돈으로 바꿔야지. 제가 한 번 무료방송할 때 저녁에 금요일날 방송하는데 지금은 아 여기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날 금요일날이 이날인가요? 몰라요. 이제 바꿀 때 됐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이 천 천 얼마야 천이백 얼마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서 달러 바꾼 사람은 여기서 달러 바꿔서 여기서 달러 빨리 한국 돈으로 바꿔야지. 제가 빨리 돈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슬슬 빨리 바꾸세요. 자리 온 것 같습니다. 추세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근데 뭐 2500조를 뿌린다고? 알았어. 그럼 달러 약세뿐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바꿔야지. 야 이제 외국인들 돈 싸들고 오겠네. 그럼 외국인들은 돈 싸들고 오겠잖아요. 자기네 나라는 이자 제로금리인데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야 나 주식 투자해줘. 어디다 한국에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국에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국 돈 바꿔야지. 야 그럼 좋단다. 삼성이 이르는 바람에 부품 공급에 차질을 부질까 봐 지난번에 그죠. 완판 행렬을 벌이니까 긴급 기술자를 베트남에 1800여 명이 파견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갤럭시 10은 잘 안 팔리는데 이 뭐죠. 갤럭시 S20는 잘 안 팔리는데 이거는 뭐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팔리면 누구 들고 가면 돈 벌겠네. 안 팔아 나는. 자 코스닥 코스피지수 오늘 좀 흔들었나요. 그죠. 잘 간다. 그죠. 잘 간다. 응원해야지 뭐 잘 가는데 왜 팔아. 야 삼성전자 또 올라가냐. 삼성전자 사야지 뭐. 삼성전자 올라간 된다. 그죠. 올라간 된다. 템플턴이 어제 종가에 사라고 그랬더니 사셨는지 몰라. 그죠. 삼성전자 슬슬 살 때가 됐다. 삼성전자 좋은 건 아니야. 다른 종목 사면 돈이 더 되는데 어떻게. 그죠. 꿀벌이니도 어서 오세요. 진짜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바닥 치고 나갔잖아요. 그죠. 바닥. 여기 바닥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너 바닥에서 얼마 올라왔니. 그죠. 얼마 올라왔니. 13.96% 수익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원의 가입해서 사지 뭐. 그죠. 템플턴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유리원들한테. 바닥이야. 바닥. 얼마야. 네. 26.97%야. 아휴. 삼성전자의 두 개를 수익 주는데도 오로지 개미들은 몰라가지고요. 그냥 삼성전자 노래를 불러. 삼성전자 못 사면 돈을 못 버는 줄 알고. 아니 원의 가입해서 샀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자꾸만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어.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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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브레인을 사면 어땠을까. 가서 한번 솔브레인을 하면 해보자. 이런 걸 가르쳐줘도 안 돼. 바닥 찍었어. 그죠. 삼성전자 살 거 나 솔브레인 샀습니다. 그럼 32%야. 삼성전자는 14%야. 그래도 삼성전자 사야 된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가르쳐줘도요. 그리고 사는 거 개인 투자도 뭐 사는지 한번 보세요. 은행주 안 갈까 하는 거죠. 이거 또 뭐예요. 무더기 상패이 이번에 나올 거죠. 이게 다 부실 종목들. 아이고. 전부 부실이야. 이 많은 부실이가. 개인들 다 죽었어 또. 하. 주차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이거. 라임 자산원. 이거 조사 들어갔죠. 큰일 났어 이거. 정치권까지 다 걸렸어 이제 아주. 그죠. 얼마나 또 돈을 받았. 그죠. 마사지를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500억을 챙긴 금융사에서 500억을 챙긴 금융사에서 이번에 신용증권에서 400억 보상한대요. 자기네가 판매해서 엄청나요. 또 에어부산은 라임펀드에 200억 투자했다가 지금 75% 손실이야. 라임펀드에 가입했다. 아 자기도 에어부산 지금 그죠. 비행기가 뜨지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라임 투자했다가 200억 날아가게 생겼어. 맨 부실 종목만 샀거든요. 그죠. 그런데 신용자산에서 운영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그죠. 불법했다. 그런데 KB증권에서 과거의 선례가 있어서 이제 우리도 중개업 투자 중개업자 및 임직원 자신이 이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항목이 있는 것을 적용해서 신용증권에서 최초로 400억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준대요. 이건 책임지는 건 맞죠. 왜요. 부실 종목 추천했으니까. 부실펀드 진해에 그죠. 적어도 사모펀드의 경우 연 1% 많게는 3%까지 판매 수수료를 뗐습니다. 3억을 갖다 투자하면 1%면 그냥 3억 3백만 원씩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21곳 은행 9곳이 그냥 이거 팔라고 아우성을 친 건데 개인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펀드에 대해서 뭐가 종목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과거의 제도 유료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펀드가 M펀드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10개 펀드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추천해주세요. 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가 그런 것도 모르고 추천을 안 가르쳐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30만 원만 가입해라. 한 펀드를 한 펀드를 가입하고 펀드의 종류마다 어떤 펀드에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저는 그냥 펀드 그냥 종목만 보면 아는 건 줄 알았어요. 전문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 펀드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러기 때문에 라임 펀드가 해치 펀드가 부실 종목을 담았기 때문에 깡통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도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이 부실 종목은 테마가 가든 뭐 가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좋은 종목이 MCNX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원희 가입해서 좋은 종목이 수두룩해 케이지 바텍 그런 얼마나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렇죠? 왜 그런 걸 사냐고요. 그 좋은 종목을 분함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여러분 깡통 냅니까? 안 냅니다.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테마가 부실 종목 사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부자된대. 그리고 장기 투자에 더 아주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반도체 장비가 엄청나게 램 리서치하고 우리나라 지금 지난번에 용인인가요? 광주인가? 용인은 온다고 그랬죠. R&D 센터하고서 엠리서치가 EUV형 포터리스트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 오고 충주 쪽에는 또 누가 오냐 하면 듀평사가 투자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일본 기업은 어떻게 해요? 죽어놨죠. 또 네덜란드 ASML도 EUV형 포터리스트가 아니고 얘는 장비 한 장비 하나에 한 장비 하나에 1,800억 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커다란 일이 하나 또 생겼어요. 재밌들이 1,800억을 갖다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중소기업에서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면 지금 지난번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대를 아니요. 20대인가요? 3조를 투자했으니까 1,500억이라고 그랬던가 1,500이면 3조면 얼마요? 20대인가요? 20대를 주문했습니다. 5년 동안. 화해에 대한 아픔해 주지 말라. 미국의 압력이 들어갔죠. 이게 ASML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10분의 1 토막으로 내서 15억에 만들어주겠습니다. 한 번 뉴스에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기부기님 잘 버티고 도전 비전 안 팔고 긴나 많이 떨어뜨렸다가 도전 비전 다 올라왔는데 아유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아유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어우 그렇네. 그래서 반도체의 특성상 장비 조달의 차질이 빚어지면 향후 1년 동안 투자와 생산 전략을 수정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또 누굽니까? 삼성전자를 믿어야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믿어야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번에 또 어제 DDR5 제4세대 반도체 디렘 반도체를 생산해냈죠. 개발해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을 믿으시고요. 가면 이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요. 생산 제한이 3대 장비업체가 생산 제한이 돼. 일본은 일본은 이제는 별 볼일 없습니다. 일본 도시바 하나 남았는데 적자 기업이에요. 하이니스가 거기도 투자를 했잖아요. 미국하고 같이 일본하고 삼분할로 다 갖고 있는데요. 랜드 플래시를 기술을 가져오려고 투자를 했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자 투성입니다. 자 디렘 익스체인지를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디렘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랜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 1분기만 잘 여러분이 버티고 나면 2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선행으로 반도체 장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 샀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이모장님도 어서 오시고 그렇죠? 맞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장기투자는 가치의 고평가로 판단해서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뭐다 시장이 폭락해도 주가는 실적이 수렴하게 돼있다. 이것이 평균 획의 원리다.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다 팔아버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전문가님 나 다 팔아서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슬슬 사면 되잖아요. 나 현금 보유했거든요. 그죠? 참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공매도 이 아주 나쁜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간 모간 크리에이터 시스 시큐리티 메릴린치 그 다음에 골드만 삭스 그 다음에 JP 모간 이 모간 모간은 두 다 나쁜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뭐죠? 엄청나게 공매돼서 HLB에서 돈 벌었다가 HLB에서 3천억 까먹었습니다. 걔도 끄떡도 안 하겠죠. 거기다가 또 뭐죠? 이 모간이 또 험해서 공매도 했다가 또 걸려들었죠. 우리나라도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걸려들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세조정자는 뭐 아직 공매도 금지해놓고 사실을 일부 허용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금가문의 욕을 먹는 거죠. 지금. 그죠? 아니 공매도 허용 금지해놓는다고 그러면 뒤통수는 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예? 그러면 강제 규정 아닙니까? 예. 적당히 알아서 자제하라고요? 아이고 참 이게 무슨 껌 같은 얘기야. 그죠? 아니 떨어지는 거 보이면 그냥 갖다 쏟아 부우는데 그죠? 쏟아 부우는데 공매들을 어떻게 이겨? 개인 투자자 돈 갖다 니네들이 돈 들어와? 아니 우리 개인 투자들이 30억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다섯 배 그냥 그죠? 250억을 쏟아 부어봐요. 여러분이 견딜 수 있나. 이것이 공매도 세력들의 무지막지한 돈 공세입니다. 돈 공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떤 거 있을까요? 좋은 기업이 공매들을 하든 쇼를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꽉 붙들고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은 안 팔고 꽉 붙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땡이가 배짱이 그렇게 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16% 그냥 쏟아 부으면 여러분이 견딜 수 있어요? 얼른 팔아야지. 아이고 두려워. 그죠?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기관이나 코콘 아저씨들이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제한 베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이기잖아요. 드디어 나갔네. 뭔 종목인지 나도 몰라. 드디어 돌파 나갔네. 우리 유련들 전부 수익으로 돌아섰구나. 보입니다. 이게 딱 종목을 보면. 아 이제 괜찮네. 솔브랜드 잘 가네. 이런 것이 일본 죽었네. 그죠? 일본 스미또모하 스텔라케미파 얘네들 다 죽었네. 아이고 아베 아저씨 때문에 아주 나라를 망치는구만 나라를 망쳐. 폭락장애 여러분이 멘탈을 강화해야 돼. 멘붕에 빠지지 강하게 위해선 뭐해야 돼. 첫 번째 비트는 하지 말자. 신용 미스 레버리지 절대 조심하자. 그죠? 신용 10조 3천억 아까 뭐죠? 다 날라. 10조 3천억이 지금 얼마예요? 6조 3천억 됐어요. 6조 3천억. 1인당 4억씩 날라갔어. 만 명 계산해봤더니 1인당 4억씩 날라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두 번째 현금은 우량 종목이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제 현금 확보한 사람은 슬슬 배팅 들어가세요. 시장이 여러분을 살려준다고 지금 미국에서 2,500조로 투자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슬슬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여러분 사면 되잖아요. 현금은 우량 종목이니까 이럴 때 갖고 있는 사람은 슬슬 배팅 들어가야 되겠구나. 돈이 보인다. 코로나 장기화로 1분기 실적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실적 어닝 쇼크가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6개월 선행으로 가니까 2분기를 바라보고 좋은 기업은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까요? 까먹을까요? 부실 종목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량한 기업은 믿음으로 보유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죠? 우량한 기업은 보유하면 배신하지 않잖아요. 뭘 배신해요. 솔보레인이 여러분을 배신해서 망할까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들고 가라고 우리도 어휴 정무가니 어휴 여기서 산 사람도 이제는 아무 손해도 없네. 여기서 산 사람 지금 수익 깔고 잘 가고 있네. 이만큼 수익 나있네. 이만큼 수익 났던 게 좀 내려왔다 또 가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 아 그렇구나. 좋은 기업이랑 이런 거예요. 지까짓게 떨어져 봤자지 뭘. 그죠? 떨어져 봤자 또 가는 거지. 그러면 돈 돈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추가 매서 싸게 뒀어. 잘 걸렸다. 내가 추가 매서 했더니 아휴 점점 올라가네. 야 잘 걸렸다. 나 돈 더 버렸네. 주식수는 더 늘어놨으니까 신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냉강 50% 자르고 돈 들고 있다가 또 사. 또 올라가지. 이래서 한국은행 직원이 그렇게 30년 동안 해온 게 천억이 됐대. 천억.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세요. 천억이 됐대요. 천억. 많이 올라갔습니다. 30%를 잘랐대요. 들고 있다가 푹 떨어졌습니다. 또 샀습니다. 주식수 또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장기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장기로 갔습니까? 그래요. 주봉 보세요. 장기로 갔잖아요. 그죠? 봐봐요. 주봉이. 어 진짜 이거 하나만 들고 맨날 올라 사서 팔고 자르고 팔고 자르고 팔고 팔고 나와서 사고 팔고 나서 사고 이렇게 했어도 돈이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직원이 삼성전자 갖고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게 뭐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아직 난리처럼 시장이 2004년에 내가 사서 들고 왔는데 떨어지거나 말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2400%입니다. 2400%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게 십몇 년 됐어? 13년? 13년 만에 2400 가만히 있어봐. 그럼 1년에 얼마를 벌어준 건가 한번 보자. 이야 이게 말도 안 돼. 부자가 저절로 되는데 2463% 2463% 나누기 13년 1년에 얼마씩 1년에 189%를 벌어준 거야. 말도 안 돼. 정확히는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100%씩만 본다고 하자고요. 많이 필요 없고 100%씩만 그냥 그럼 여러분 계속 정리식으로 그래서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요? 정리식은 어떤 종목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기업이 커지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우상향한 주봉상 우상향한 종목을 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 번다는데 그냥 부실종목에다가 그냥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정리식 한다고요? 이런 거 사가지고 정리식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 뭐 그냥 이러다가 관리종목까지 내려가가지고 깡통차는 거지 돈을 벌어야 내가 투자를 해보지 그죠? 돈은 큰 푼도 못 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상하주고 그냥 죽어라 장기로 보유한대 돈 급등나가 상한가 먹는다고 아우 참 이놈은 상한가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상한가가 아니 여러분 삼성전자에다가 그냥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세상에 천만원만 35년에 해놨으면 지금 78억이에요 그럼 솔브레인 했으면 얼마예요? 13년에 천만원만 갖다 집어넣었어도 24배가 갔으니까 2억 4천이잖아요 맞아요? 뭐요? 24억이에요? 헷갈린다 여러분이 계산해보세요 천만원이 2억 4천 됐어요? 어휴 야 이건 뭐 부자되는 길을 알려줘도 그런 건 안 해요 그렇죠? 안 하고요 그냥 주가가 주식 주가가 싸다고 있죠?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래요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입니까? 가치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다 수익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수익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가치가 있습니까? ROE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핀 15% 이상 되는 ROE가 15% 이상 되는 주식을 산다 ROE가 뭐 있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성장가치도 없잖아요 그럼 자산가치는 있냐? 자산가치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템플턴 전문가는 뭐 와 공부할 필요 없대 그냥 그죠? 그래갖고 그냥 부실종목이나 사고서 오늘 그거 몇 프로 먹는다고 눈 비비고 있죠? 난리 칩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라는 것은 좋은 기업 돌잔 보는 기업에다가 여러분이 동업을 하면 알아서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부자는 천천히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준다 뭐 걱정입니까? 그렇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키라는 게 뭐예요? 수식투자 3원칙만큼은 지켜라 그런데 종목이 많다는 둥 세 종목 같은 사람들을 다 같이 똑같은 종목 아니 어떤 거는 종목이 벌써 100% 나고 200% 나가는 걸 뒤늦게 온 사람 그 사주라는 얘기예요? 매맞이라고? 비중의 원칙을 지켰으면 이 시장도 여러분 이길 수도 있죠 분산의 원칙을 여러분 지켰으면 한 종목의 몰빵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료원도 왔다가 삼성 SDI 여기다가 그냥 모두 3억을 몰빵 3억 SDI에다 몰빵을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3억이면 여기다가 1억 사고 또 다른 데다 1억 사고 1억 사는 나눠서 사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3억 사는 거 올라가는 좋죠 기분은 떨어지면 어떻게 손절했겠지 못 견디지 이거 못 견디지 견뎌 이거 장 떼어 이렇게 세 개만 나가면 아이고야 3억에서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30%만 빠지면 1억이 날아가는데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라 그랬더니 공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전문가가 허려요 난 공부 안 하고 그냥 추천주만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제발 좀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할 사람들은 제 방에 올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공부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이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니 어려워요 어렵지 당연히요 그렇죠 세 다리가 넘어지질 않잖아요 한 다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사람은 돈 벌 생각만 하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 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잃어버리기 위한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렇죠? 여러분이 홀로서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계속 홀로서야 됩니다 평생 전문가에 놓아야 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당분간은 이일지 몰라도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꽝 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요 그렇죠? 평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식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철저한 기업 재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어떤 변화가 올지 펀더멘털이 변화가 온다고 그랬죠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미국에서 2500조를 푼다고 그러니까 달러는 당연히 약세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세가 하면 뭐예요? 원자재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SOE를 사야지 무슨 큰 구석에 이런 거나 사고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나 사고 있어요 SOE를 슬슬 매입하면 아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딱 봐서 감이 오잖아요 이것은 뭐다? 투자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을 보고서 아 앞으로 그럼 SOE는 돈 벌겠으니까 자연인도 어서 오세요 슬슬 사라 제가 우리 의료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슬슬 사라 급할 길이 없다 어제 우리 의료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무료방송에도 제가 오늘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아 슬슬 사야 됩니다 이제 왜요? 2500조가 풀려봐요 달러는 약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하는 강세를 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워낙 많이 돈을 푸니까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 약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슬 SOE이 이제 이번 분기는 어렵지만 1분기는 2분기부터 유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개선되겠구나 야 그렇다면 제가 슬슬 사면 돈이 되겠네? 그러면 또 가서 일단 몰빵 질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 제대로 공부 그죠? 저녁 공부까지 하면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힘들어도 저는 의료원들이 잘 된다고 그러는 길이라면 제가 그까짓 거 뭐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저를 믿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뭐 실수할 수 밖에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유료원을 공부시켜서 돈 버는 길로 갈 것인지 그죠? 그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봐서 40강입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교육 오픈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 5강 이거를 기본으로 하면 여러분이 기초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전문가가 헛소리에도 여러분은 벌써 다 알 수 있어요 에이 저 전문가님 헛소리하고 있네 금방 알아버립니다 전문가님 뭘 잘못 알고 있네 저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미친 짓 했어요 정말 미친 짓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이걸 뭘 계산해요 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노트가 이게 다 공부했던 노트들이에요 지금 다 버렸는데요 파일 그죠? 10개 이상 있었는데 그죠? 지금 여기도 노트가 엄청나죠 제가 다 이거 미쳐가지고 30권이 있었어요 30권 저도 공부할 때는 미쳐가지고요 제대로 공부하고 행복 투자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전문가가 뭘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으면 공부 안 하면 몰라 뭘 하는지 뭘 잘못 추천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에이 저거 저거 잘못 얘기한 건데 저건 아닌데 금방 알아버립니다 부실 종목 추천했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기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기는 길을 가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폭락장애에 개미들이 산 자 어디까지 갔나요? 자 이게 이제 또 그래서 주도주가 갈 때 이제 우리 과거의 계좌들 그죠? 과거의 계좌들을 보면 시뮬레이션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10월달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돈 잃은 사람 계좌 이건 돈 번 계좌들 과거에 그죠? 여기도 보면 다 나와도 이렇게 돈 번 계좌들 그죠? 1,100만 원씩 벌고 그죠? 여기도 뭐 정하지죠? 돈 번 계좌들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테마주 돛 나만 잘 빠져나가면 돼 알고도 달려드는 개미들 1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동화건설에서 보물선 신안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다 다 그래갖고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죠? 그게 신동화건설이에요 제일재강도 이번에 또 이걸 또 제일 위에 또 또 주가 조작으로 엮여서 도망가버렸죠 인터포를 잡아드린다 어쩐다 몰래 아마 잡혔을 거예요 이제는 그게 누구예요? 개미들 테마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보물선 자 피엔텔 제일재강이 또 난리 났어 아유 보물선은 좋아 그래서 그게 뭐죠? 돈스 뭐 돈스 뭐 돈스코이호? 아유 배이름도 잊어먹었어 돈스코이호인가 뭐 그래갖고 그게 뭐 울릉도 뭐 어디 뭐 빠져가지고 그죠? 난리가 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재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이런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솔브레인 그런거 사세요 좋은기요 그죠? 아 솔브레인 사면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부는데 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런거 사서 그냥 묻어두고 가면 좋은일이 벌어지는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건 안사요 급등상황가 간다고 이런거 사요 아유 뭐 제일재강이 뭐 돈스코이호에서 뭐 발견된 뭐 그 유상미필두로 그래서 이 류 대표 말고 또 누한사람은 도망갔어 그죠? 아유 난리 나는거에요 이런것들 여러분 가지 마세요 폭락장의 개미들이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조 4982억을 사들였어요 지수금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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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걱정됩니까? 개미들이 산종목 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1등으로 샀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우선주가 917억 한국전력 참 답답한게요 펀더멘터를 보세요 한국전력을 사야될 이유가 있냐구요 적자 누적이잖아요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세 올려준다고요? 아유 아 그러느니 솔브레인 사는게 100번 낫지 왜 한국전력을 살라고 그래요? 공부가 안됐으니까 우량주니까 하얀닉스 삼성전자 산건 이해가 돼요 은행주 금리 떨어졌으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아직 힘들죠 그러면 SO1은 그래도 돼요 KB금융 그 다음에 기아차 대한항공 아니 대한항공이 좋습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못하는데? 왜 안사야 되잖아요 개미들이 사는 잘못사는 종목들 이렇게 많은거에요 그죠? 기업은행 KTNG 아니 담배가 안팔리는데 KTNG 사서 어떡할건데요 왜 여다 갔다 돈 갔다 왕창 붙죠? 좋은 종목이 세고 셌는데 개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아직 전국 한국전력은 살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한국전력 내가 올려줄게 뭘 올려줄게 전기세 올려줄게 아 그럴 때 그냥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잖아요 한국전력이 좋은 종목입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사는거에요 원자력사업에서 원가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원가절감이 되면 앞으로 한국전력이 수익이 좋아질거잖아요 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원전사업을 포기했는데 얘가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떨어졌으면 괜찮죠 뭐가? 가스값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LNG 가스발전소로 바꾼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절감이 안되니까 당연히 실적이 부진할 거 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괜찮았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겁니다 왜? 달러 약세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또다시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투자해야 돼 안해야 돼? 안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여러분이 안 할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어떤 변모가 오는지 기업에 대한 안목이 어떻게 올지 앞으로 펀더멘탈이 어떻게 바뀌어서 돈이 어떻게 그 기업이 돈을 벌지 돈을 못 벌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한국전력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돈 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100번 오른거지 한국전력 팔아다가 SO1을 사는 것이 낫겠지 이런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하고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사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돈이 안되는거에요 주식은 하는게 아니야 주식하면 돈을 잃어 아 이런걸 공부를 해야지 알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공부는 전문가가 하고 자기는 공부 안할테니까 추천만 하래요 그러면 평생 전문가의 노예 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유료원이 전문가님 내가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1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수료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바쳤으면 그만큼 공부를 해서 전문가처럼 여러분이 실력이 되어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평생 투자해도 왜 안하실라고 그러는거죠? 여러분이 전문가를 이겨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이 다치는 일이 없잖아요 이건 아닌데 난 이거 안사 이건 보니까 이 종목은 아닐거 같아 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거고 펀더멘탈이 어떻게 해서 기업이 돈을 벌 가능성이 없어 그럼 난 안사면 되잖아요 그런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걸 한개도 안 배워 폭락장에도 현금은 가장 우량한 종목이래요 돈을 갖다 제가 복사해왔어 에이 돈만 이렇게 쌓아놨으면 내가 그냥 있는대로 지금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막 살 수 있는데 그냥 신났다 그냥 막사 쓸어 담아야지 그냥 아우 그러면 미국에서 2,500조 뿌린다니까 아휴 주식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돈 뿌려야지 나도 그냥 여기다가 돈 갖다가 그냥 씨앗 뿌리고 저기 갖다가 돈 갖다가 씨앗 뿌리고 그냥 주도주에다가 돈 갖다가 뒷다 씨앗 뿌려놔야지 이게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되는거에요 그렇게 공부가 되니까 이렇게 돈이 되는거에요 우와 네 그쵸 여기는 뭐에요 대주전자재는 628%를 했어 말도 안돼 이때 제가 사줄 때 어디서 여기까지 어휴 그냥 여기서 흔들려가지고 팔고 싶어서 기다려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지금은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왜 전기차 갈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네 628%를 먹었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그냥 이경났다고 팔아버리고 뭐했다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조정한다고 팔아버리고 너무 올라갔다고 못사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서히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려 안가던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가서 수익으로 돌아서고 우리 유리원들이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을 벌리고 있는거에요 어 제가 안가더니 이제는 오히려 수익을 내고 가네 이제는 뭔지 몰라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수익을 내고 가나 그쵸 전문가님 안가는데 어떻게 안가긴 뭘 안가요 기다려요 딱 돼서 갑니다 안가요 전문가님 안가요 딱 어휴 전문가님 수익이 슬슬 커지는데요 슬슬 커지잖아요 어우 슬슬 커진다 맛있죠 어우 시제는 지금 벌써 얼마를 나간거야 시제는 아휴 두려워 두려워 괜찮아 또 사 사 아휴 30%에다가 오늘 또 26%니까 얼마야 56% 최소한도 지금 60%는 나갔을거야 근데 우리 의룬들은 올라가도 글도 잘 안쓰죠 그정도는 시시한가봐 그죠 뭐에요 주식은 이런거에요 그런데 그냥 다 도망가느라 바빠 그죠 아휴 이것도 뭔다고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 매수 들어가 뭔일이야 아니 시장 폭락하는데 매수해도 괜찮아요 사요 좋은일 벌어지니까 야 이거 뭐 화상회의 안되나 알았어 그럼 템플턴도 화상회에 방송할까요 스마트폰에다가 화상앱 깔고 그런건 중요한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죠 종목을 눈을 키우자 자 사막콘덴서도 이렇게 아직도 전기차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 또 이번 또 지나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지면 또 가야 됩니다 그죠 삼천당제약이 폭락했지만 좋은 기업은요 폭락했 우리가 다 산자리인데요 폭락했다가 다 올라와요 오늘 어떻게 됐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실기업을 여러분이 담지 말아야 돼요 자꾸 부실기업 급등 나간다고 그냥 이런거 담으면 그냥 담았습니다 나 장기 투자하려고 담았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올라가다가 푹 떨어졌어도 다시 다 올라오잖아요 무슨일이 있어요 좋은 기업은 이런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천당제약 사가지고 그죠 삼천당제약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그잖아요 봐봐요 이럴 때 다 참아낸 거예요 사람이 그죠 다 참아낸 거예요 어디있어 있잖아요 283% 여러분 283% 들고 가요 이렇게 들고 갑니까 100%도 못낼걸요 두려워서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고 안사는데 괜찮다고 해도 너무 올라서 못사요 얘도 뭐예요 케이지밭에 지플립이랜다 잘 팔린대 걱정하지마 떨어졌어도 또 갑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 사 더 사 더 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사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래요 지수가 폭락해도 그냥 잘 안 빠지고 또 올라오죠 이 기업은 5년간의 매출이 계약돼 있어 누구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다 돈 물어줘야 되죠 소송에서 졌으니까 그렇지만 배터리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채태원 회장이 제1성으로 2019년도에 그저 1월달에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전기차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집중하겠다 지난번에 해서 중국 아니 독일에다가 그렇죠 옛날 버릇이 됐고 서독이라고 그러려고 독일에다가 뭐 했어요 폭스바겐인가요 납품하는 계약을 치르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돈 벌 수밖에 없잖아요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삼성 SDI하고 동업한대요 아니 SK이노베이션하고 양극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5년으로 했고 2조 7천억인가요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하고는 또 동업을 한대 거기다가 또 뭐죠 물론 이번에 미국에 있는 이달 말까지인가요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공장이 정지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면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중국의 CATL하고 또 리사이클링 사업을 한대요 울산에서 이게 뭐예요 그럼 펀더멘털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는 안 팔아 그죠 떨어지면 더 사서 들고 가볼래 이게 뭐예요 투자 이게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급등상한가 먹어야 됩니다 전문가나 하세요 나는 급등상한가 먹으려니까 그죠 그러다가 그냥 오늘은 잘 먹었으면 기분 좋고 아유 오늘은 그냥 시장에 떨어져고는 재수없는 날이야 돈 깨지면 이제 아이고 죽겠네 괜히 애꿎은 그죠 애나 구박하고 자기 아내 구박하거나 남편 구박하는 거지 아유 오늘 돈 깨지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서 또 잔소리 한번 딱 허네 아내가 허든 남편이 하든 그러면 그냥 또 그게 고가와서 또 한번 탁 쏴붙이면 그날은 또 부부싸움 오는 날이야 왜 그런 걸 왜 해 그 말이 실감난다 그러시는 분은 3번 나 경험 있다 3번 에이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다 템플턴도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빠 나 학교 가는데 지금 용돈 필요해 얼마 줘야 돼 오늘 과재물 써야 되는데 과재물 써야 되는데 돈 안 줄 거예요 아빠 얼마만 주세요 돈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유 오늘 주식 어제 주식 깨져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거다 돈 달라고 그래 주식 투자할 돈도 없는데 그죠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럴 수 있다는 건 인생이보장님도 경험이네 경험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템플턴도 경험 있습니다 그죠 에이 애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자기가 잘못했지 그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잘 주식은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자 그래야 행복하다 주식이 오늘 떨어졌다고 내일 안 올라가는 거 아니고 내일 올라간다고 해서 모레 안 떨어질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주식이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식의 성격을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내가 중심을 잡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연련해 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고 저절로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나 아내나 남편한테 그죠 멘탈 잡기가 어려웠어요 잘 그래도 견뎠죠 자 혼자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는 흔들려서 다 팔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템플턴이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보상을 주는 거니까 자 현금 확보한 사람만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만 자꾸만 했죠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진다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 빨리 속도로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힘내시고요 좋은 일은 더 벌어집니다 또 갑니다 그죠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믿자 그죠 경제성장을 믿어야 돼요 투자자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왜 손해를 보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는 저지르는 게 뭐냐면 얇은 귀예요 투자 세계에서 정보는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귀동량 정보는 결국 물고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코멘트나 루머, 뉴스, 차트 등에 솔깃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기업 분석을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세상에 곰짜 점심은 없어요 은밀한 투자 정보라는 것은 파산의 지림길이잖아요 개인들은 기업의 재무 분석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부에 볼 엄두조차 내지도 않고 투자시는 진짜 투자시 우리 방에도 왔지만 공인회계사조차 재무상태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를 보고 저도 너무나 놀랐어요 왜 깡통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재무상태표를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공인회계사라며요 투자하면서 공인회계사 재무제표를 안 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고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보유한 우량 종목이 하락해요 주가가 쌀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냐 역배열로 내려간다 위험하다 현금 확보해라 위험하다 현금 확보해라 우리 일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현금 확보하세요 현금 확보 중요합니다 현금 확보 중요합니다 지나가서 보면 전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알겠는데 당시에 만약에 터지면 대응 못하는 사람이 90%입니다 비중이 많은 것은 반토막 내서 비중 줄이시고 현금 들고 있으세요 자 저로의 찬스는 언제나 옵니다 시장이 망할 것 같이 난리 찼더니 또 올라오죠 그렇죠? 어디까지 떨어진다 어떤 거 절대 믿지 말라 전문가들 어디까지 떨어진다 120선 지지해 줄 거다 전조점을 지킬 거다 여기까지 지킬 거다 무시해버리고 기업만 보라 자 이런 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기회가 오니까 그때 더 사야 된다 그런데 이게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주가는 언제나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수익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줬다 뺏었다 상승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도전 비전을 보면 여러분 장기로는 갔지만 그렇죠? 장기로 얼마나 오래 갔어요?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솔보내도 받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갔으면 지금 얼마나 돈을 벌었어요? 돈을 계속 줬다가 뺏었다가 장기종을 이게 뭐야 그냥 계속 가잖아 계속 그렇죠?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장기로 내가 여기 들고 있었으면 얼마? 아까 2400% 24배가 나갔어 아유 배아파 그런데 맨날 팔고 사고해서 돈을 24억 벌었습니까? 아니 천만 원 들고 1억 들고 24억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단타 쳐서 10년 동안 그렇죠? 네? 10년 동안이요 이거 10몇 년 동안 1억 들고 24억 벌었습니까? 그러신 분이 있으면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저하고 한번 대화도 좀 하고 점심 식사 제사하고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게 간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서 묻어라 그러면 분명히 된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하려면 주봉이 우상행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정식으로 투자하라 주봉이 우상행하는 종목을 정식으로 투자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바닥이라고 그냥 부실 종목에다 정식한다고 앉아 있어요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안 됩니다 시장은 그래서 블랙스와는 언제나 1년에 2, 3번씩 조정으로 다가온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은 무궁무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제공하지만 그저 그 자료를 제가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자꾸 보여준 거죠 어떻게 해야 이기는 길이다 시가총액 동일 비중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게 유료원들만 보여줬던 자료예요 무료원들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가 유료원, 이제는 무료원도 다 보여주는 거죠 왜? 어려우니까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요 뭔 일 있어 이거 10년 보유했더니 아니 말도 안 돼 1년부터 11년 동안 보유했더니 639%가 났어 그럼 1년에 63% 벌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해 어떤 거 하죠? 은행에다 적금 한다니까 적금 전문가님 제가 5%씩 지금 7년을 벗는데요 수익률이 35%입니다 그런데 템플턴 방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네요 그러더라고요 나 7년 동안 적금 받는데 지금 35% 났거든요 그런데 5%씩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식을 보니까 아니 좋은 주식을 샀더니 7년? 7년 전에 어떻게 됐냐? 1, 1, 2, 3, 4, 5, 6, 7 아니 7년 전에 사가지고 집금 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130, 153%? 아니 35%가 아니라 35%에 몇 배야? 5배를 줘? 난 바보한 거 아니야 정말 전문가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몰라서 못한 거지 그랬더니 하긴 그렇군요 그렇죠 방법을 몰랐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매동상 까먹어야 되고 차트로 뭘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차트가 오늘 여기서 양음량 패턴이 나와서 내일 뭐 어떻게 될 거고 음봉을 만들면 뭐 어떻게 될 거고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 21선이 어떻게 생명선이 어떻게 되니까 여기서 산분할로 분할 매수해서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주겠다고 아니 그냥 솔브랭 사가지고 그냥 13년만 들고 갔으면 그냥 24배가 나갔는데 1억만 같으면 24억 됐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제가 과연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자료가 뭐요 아니 268%야 그냥 65개 종목을 무작위로 333만 원씩 담아만 해도 그죠 그 리먼 사태에 박살났죠 111%가 벌었던 게 60%가 날라갑니다 그래도 지금 리먼 사태처럼 똑같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60%가 여러분의 수익이 날라갔다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업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보여줘도 여러분은 못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겨요 단 조건이 뭐죠 부실이 만지지 마라 부실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게 부실이 만지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왜 자 조건 검색으로다가 여러분이 무진장 해보세요 어떻게 부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그죠 퍼 PBR 5배 이하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액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 이게 뭐예요 최소한 금리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서 이렇게 들고 갔더니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기본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갈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 번다 그래서 이것이 의심나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뭐냐 하면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 종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떨어져요 1등부터 100만원씩 담고서 있죠 10년 동안 가봤더니 이 143%뿐이 못내 그런데 중소형주를 가봤어요 중소형주를 101등부터 200등까지 중소형주를 갖다가 중형주를 갖다가 사서 갔더니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 수익률이 211%가 나와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뭐죠 우상회 차트상 우상회 여기서 30개 종목을 골랐어요 골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550%가 나요 물론 2009년 리먼 사태에 45%뿐 수익이 빵이 되어버립니다 40%가 다 날라갑니다 그래도 들고 왔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안 될까요 앞으로도 똑같죠 그것이 뭐다 시장의 역사다 이해가시죠 시장의 역사다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차트에 그냥 대입해서 매일 8, 9, 4, 9 해서 그게 됩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때 좋은 기업을 동업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가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이거 아유 전문가님 이것만 떨어져도 그냥 아유 전문가님 나 손절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가요 이 차트가 이게 만들어주면 차트가 이게 됩니까 차트가 여러분을 돈 벌어집니까 그죠 여러분은 믿으세요 우리나라 경제발전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한국이 2025년도에 가면 그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2050년도 라고 했죠 2050년도에 가면 한국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30년 남았으니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제2의 간국이 된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이 진 로저스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엄청난 나라가 된다 자기네 가족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다 한국으로 이사올 거다 일본은 이제 올림픽 폭망할 거고 일본은 서서히 진을 내니까 일본 주식 팔아다가 한국 주식 사라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아 일본 주식 팔아요? 우리 유리원도 일본 주식 샀다고 해서 제가 빨리 팔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폭락했죠 팔고 났는데 자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실을 같이 얻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서 투자해서 확실히 돈 버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식의 투자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기업을 불신해요 기업을 불신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 버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는 게 뭐죠? 수익 가치 수익이 많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워런 버핀 얘기를 했잖아요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면서 늘기 위해서는 뭐해야 돼요? 그죠? 성장하는 기업이 되잖아요 성장하는 기업 그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RO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도 커지고 성장하니까 당연히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어떻게 커지는 거? 그렇게 커지는 거 짐자리에서 커지는 기업 말고 영업을 해서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나요? 여름이 거꾸로 그저 권두박질 쳐도 안 망해요 돈을 벌면 벌었지 왜 그런 거는 공부 안 하려고 맨날 차트에 미쳐가지고 차트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식의 투자에 대한 것을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우리나라 부도덕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 그 많은 돈을 왜 들고 올까요? 그 많은 돈을 왜 들고 와요? 당연히 한국 기업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한 건 뭐요? 전자공시정보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전문가 얘기도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뉴스도 믿어서도 안 되고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그러면 전자공시는 왜 믿어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어기게 되면 기업이 징계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핏도 버핏도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대응을 보고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19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하고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싶다 아 이제 그 말 할지 마다 그래도 어쨌든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군인은 잘못한 거 없다 그래갖고 이걸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주고 중국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주고 그냥 트럼프 엄청나게 욕하고 그렇죠? 지네들이 그 코로나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했다고 그냥 아이고 참 우리나라도 말도 못하고 있죠 전부 그래서 코로나19로 얘기하잖아요 떼고 놈들 아주 못됐어요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지도 알아야지 그렇죠? 어디다 대고 한국에다 떼밀라고 못된 인간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이것이 의료장비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서 어제 미국에 수출하는 EDGC 헬스케어가 진단키트를 갖다가 얼마? 100만 명분 100만 명분을 갖다가 투자 의향서를 치기로 했대요 100만 명분 누구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솔젠트 거예요 솔젠트 본인이 만든 게 EDGC 헬스케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홀랑 판 사람이 또 있어요 EDGC가 올라가니까 누구예요? 이 EDGC 헬스케어를 판 사람이 바로 라겐낙 전 회장 나 이런 얘기 써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뉴스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게 지분을 팔았어요 지분 매도 재밌죠? 맞나 모르겠어요 틀렸나? 맞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야 수젠텍인가? 모르겠다 지울게요 수젠텍인지 어쨌든 진단키트를 팔았어요 올랐을 때 솔젠트의 진단키트를 지금 100만 명분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투자 의향서 체결 그래서 어제 그래서 어제 EDGC가 강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수젠텍이 맞군요 수젠텍을 팔아먹었고 얘는 솔젠트입니다 솔젠트 거를 EDGC 헬스케어가 100만 명분을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대요 제가 긴가민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분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자료를 보고도 못 믿어해요 사실은 믿어야 돼요 기업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터 린치조차도 10개 종목을 보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4내에 2내지 3개는 10백어를 먹었고 4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이고 2개는 형편없는 수익이었잖아요 수익이 언제부터 나기 시작하냐 3년이 지나서부터 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 보유한 종목이 그죠 보유한 종목이 수익이 커지는 것은 3년이 지나서부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유료원한테 몇 년 보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많아야 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료원은 아직도 한 개도 안 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래서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텐벡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유 전략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50%만 상승해도 다시 조장받을까 봐 홀라당 팔아버려요 본전을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물타기는 잘해요 물타기 병에 걸렸어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타기 병에 걸립니다 위대한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요 3, 40%가 떨어져도 길게 봐서 몇 배의 상승을 기다리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피터 리치와 같은 주식 명의들도 3 내지 5년은 최소한 보유해야 본격적인 상승을 누렸다는 거예요 버핏은 미래가치를 중시해서 채권형 주식 투자를 강조하죠 미래가치는 여러분이 잘 배웠던 현재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 이자율이죠 그래서 채권의 미래가치는 현재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을 이제 성장가치로 바꿔서 이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본자기 자본을 대입해서 이기는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포스코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ROE를 계산해보고 평균치를 낸 다음에 그게 16.158이었었나요 그걸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2005년부터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때까지 산 게 얼마냐면 2조입니다 2조에 7800을 사고 2015년에 15%만큼 마작 팔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조는 벌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가가 올라도 복리 저는 떨어져도 복리입니다 그래서 부실 종목을 끌어안고 그저 90% 손실 나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좋은 종목이 90% 떨어져도 들고 갈 수 있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면 되지만 부실 종목은 90% 떨어지다 상장 폐지로 하나 감자 들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90%가 만약에 빠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본전을 찾을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900%가 올라와야 본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붙들고 부실 종목을 들고 있어요 내가 90% 손실이 나면요 여러분이 본전 찾으려면 900%가 올라와야 돼요 아니 100% 올르면 주식도 없는데 900% 언제 올릅니까? 이게 바로 내려갈 때 복리 올라갈 때도 복리라는 거예요 이걸 복리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전문가 방에서 그렇게 하고 오고 있어요 80% 빨리 털리면 400%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올라갈 때 더 사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 절대 사지 말고 돈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 더 사라 그러면 돈이 된다 그래도 안 해 부실 종목을 안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장대음복 나오면 아 이거 뭐 싸다고 얼른 가서 사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장대음복 나오면 아 전문가님 쌍꺼피 터졌어 우리 유리원들은 쌍꺼피 터졌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전문가가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는데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배운 거를 저한테 써먹으려고 했다가 우리 유리원도 전문가님 아오 쌍꺼피 터졌어 쌍꺼피 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도 해보면 될 것 같았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사지 말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자 슬슬 매수 들어갔습니다 우리 유리원들 수익 났으니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니까 자 유한양행을 수십 년 들고 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 돈 벌었잖아요 템플턴이 보나요? 템플턴은 월봉을 안 봐요 주봉만 봐요 월봉은 안 봅니다 실제로 우리 유리원들은 주봉 많이 보라고 합니다 주봉이 우상행하면 들고 가면 됩니다 좋은 종목이 들고 가면 아 미코 좋잖아요 그죠? 오 미코바이어가 진단키트 진단시약을 만든다 그랬더니 오늘 미코 나갔나? 수익이 잠정 커지네 안 팔어? 그죠? 안 팔지 뭐 야 더 커졌냐? 어우 17% 올라왔어 이야 멋져버린다 이야 유리원들 또 신났겠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정고점 돌파하네 아이고 저문가님 안 가 안 가 팔아요? 저문가님 팔아먹을까요? 아니요? 아 또 나갔네 어떻게 했냐 이거 제 방에 아직도 계십니다 그죠? 또 나갔어 또 사또사 괜찮으니까 또 나갔으니까 신났지 이야 또 미코 무슨 뉴스 나왔나? 저도 모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좋은 주식 사면 이게 돈이 되는 거죠 돈 되는 거 싫어요 오 근데 전문가들 유리원들은 왜 이렇게 그죠? 돈 벌면 가는 거예요 뭐 그냥 그죠? 돈 벌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기업이 돈 잘 버는데 기업 주가가 안 가면 우리 주식 투자 왜 해요? 다 은행 갖다 놓아놓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요 돈만 잘 보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 회계의 원리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저 명인들이 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오 좋은 일 벌어졌죠 자 오늘은 또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 시젠도 뻥 나가서 아유 전문가님 맛있어요 팔았나요? 안 팔았지 그죠? 왜 팔어? 가는데 더 먹어야지 먹다만이 하니까 에이 신풍제약도 잘 나간다 우리 유런들 지금 산 것들이 그냥 펑펑 나가래 전부다 야 오늘도 신풍제약 또 나왔어 아마 기분 좋았을 거야 오 대박 야 이렇게 안 나갈 때 우리는 야금야금 더 사 더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또 사 벌써 이마콩 나갔네 수익이 그죠? 이게 우리 유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 팔기 해요 더 먹어야 된다고 그죠? 실제 우리 유런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아우 전문가님 나 더 가 랩지노믹스? 얘 안 갔냐? 어제도 사 사 사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아직 갈 길 멀어 오 15% 더 넘어 어제 어제 10몇% 먹고 오늘 15% 먹었으니까 거기 30% 넘었네 수익이 팔았나요? 안 팔았거든요 매도 사인은 안 냈는데요 시스템 매매 설정하고 그냥 가버리라는 거예요 시스템 설정하고 그냥 가버리라는 거예요 시가 떨어지면 뭐 지가 알아서 기계가 잘라주는데 뭘 걱정을 해 그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제 세 번째 가기 전에 또 뭐였나요? 또 뭐였나요? 아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부실기업 하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뭐 어떻게 3년 연속 적재하기 상 나간다고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서 그냥 아우성치 아우 트레이더 하는 건 괜찮아도 여러분 장기 투자 이런 거 하면 죽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또 뭐예요 이거 부실기업 아유 돈 한 푼도 못 봐 3년 연속 적재하기 유벌 다 까먹는 정도 이런 거 사면 깡통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발 투자에 여러분의 초점이 모이대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라고 해도 기업가치나 차트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죠 주식과의 동업은 기업이 돈을 버는 곳에 매진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의 매력이 뭐예요? 주감을 바라보면 주가 변동수에 흔들리게 해서 장기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가 변동수에 흔들리지 않으면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고 오로지 모르면 하죠 차트로만 간대요 차트로 다 차트로만 간대요 차트만 차트만 목매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큰일 일 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잘 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죠? 중국이 진짜 할래나요? 중국이 할래나요? 5G? 그렇죠? 장비죠 이런 거는 사라고 하면 안 사요 누구 사게요? 개인 투자는 이건 안 사요 어디로 가죠? 삼통신 삽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런 게 장비주가 좋다고 해도 이거 안 삽니다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장비주 사라고 하면 장비주 안 사라고 이것만 살라고 댐비요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 수익이 점점 커지는데 상당히 SK텔레콤에 가서 목매 있어 전부 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옛날 얘기지 지금 별 볼일 없어요 저 이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고개 숙인 남자 얘는 얘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남자 이거 갈래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만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아니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냥 계속 고개 숙인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고개를 빳빳이 세워야지 이렇게 돈을 보니까 고개를 벌떡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길어졌냐 시간이 정신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이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러 오시고요 저는 올바로 가는 길 정석으로 가는 길만 하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세 번째 이상하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나 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길을 가는 길 어떻게 해야 동업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 때 때 안에서는 큰 소리치기도 하고 그죠?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여요? 이게 여러분이 가치 투자는요 기업의 가치를 가는 거예요 차트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차트로 다 돈 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잃고 어떤 사람은 돈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종목은 이걸 기본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는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상대 가치 배당 가치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번 듣고 갑니다 자산 가치